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중형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중형 뽑기 인형 양의 집게가 지금 기계 끝까지 쌓여있어 끝까지 집게가 안 보여서 오 상당히 많네요 오늘 네 7번 8번 열쇠도 다 살아있으니까 일단 중형을 오랜만에 또 뽑아보면서 기회가 되면 열쇠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상품은 안 돼 상품은 이거 두 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밀어요 밀어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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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술창이 아니 잠시만요 어 솔직히 탑이 나쁘지 않은가? 어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딱 제략 탑으로 쓰면 되겠네요 높은 탑으로 써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 희동이부터 차근차근 이게 진짜 너무 높긴 하네 오늘은 중형 뽑기 하다보니까 멸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치 중형에서 멸망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이거 그냥 놔둘까 일단? 뭐 그래요 엽탑으로 일단 놔두고 어 우리 지방이가 그 레모나를 먹었을 거예요 레모나 지방이니 어 아니 저 피카츄 좀 귀엽다 자마고 피카츄 어 야 이게 안 나오다니 안돼 어 잠깐만 아니 안돼 이 지방이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레모나를 먹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우 장이 다져봤네요 네 아 이거 모아서 이렇게 그냥 아까 뒤집기 했었어야 됐어 그래 한 마리 나왔을 텐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기 할게요 뒤집기 될 거 같으니까 아 되네요 나이스 있습니다 여기 대규맨도 어 나올 거 같은데? 라인 잘 타네 아 나올 거 같거든요 제가 최대한 넌 노노몸이 안 걸리게 잡아볼게요 응 넌 노노몸이게 엄청 넓은 편은 아니 어 여기 보긴 넓네 여기 넓네 넓은 편은 아닌 거 같은데 어 한번 잘 해봅시다 여기까지 안 노노몸이게 기득 어 참 안 남겼냈는데 아우 위치가 애매해요 살짝 뒤집기 느낌으로 타고 내려가라 타고 내려가서 어 좋아 제발 넌 노노몸이 안 걸리면 늑니다 ㅋㅋㅋㅋ 개집니다 안 걸렸습니다 꼬꼬 나이스 그다음에 여기가 살짝 이놈에 조금씩 껴 있네 네 네 이런 거 이브이 이브이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 이것 좀 꺼내면 좋아 조금 조금 이게 몸이 얇아서 뒤로 버렸다 어 어 얘가 조금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응 응 살짝 집게 모아서 하잇 앙 아이고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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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꺼내야 돼 이거 그래야 방해가 안되니까 아 저거 먹을까? 이거? 머리 잡으면 될 거 같은데? 어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머리를 잡으면 되는데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쉽게 들어갔다 이게 또 이행이 너무 많다보니까 초판은 약간 힘들고 안 돼?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오케이 됐다 이제 돌아가서 이거 밀.. 밀어도 되려나? 밀려서 뭐 밀면 좋긴 하는데 안 밀면 좋긴 하는데 어 어 일단 밀기가 안된다 야 그러게 몸이 얇게 잡고 어 뒤집기 해야 되겠네요 잡혀라 뒤집기 되면 딱 좋은데요? 야 이야 나와요 탑 쟤 좋네 어 출첸이 괜찮아 탑 어 이거 피카츄를 뽑자 어 이브이가 어렵네 이브이가 잡기 어렵거든요 쟤는 인형들이 많다보니까 살짝 껴 있나봐 되나 이거? 어 틀어봤다 어 잠깐만 너무 탔다 너무 타고 내려봤다 아이라이 다시 아 이거 파쿤 이거 어 파쿤이 너무 더 쓰린다 이거 아 근데 저거 얘 안 잡힐텐데 인형 어 잡아 잡아 머리 잡은 것 같다 그냥 잡아보자 한번 옆으로 치워주면 제일 좋고요 얘가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나갑냐 안 돼 안 돼 그냥 몸 얇게 잡았다 너 걸리면 안 돼 너는 아 저기 한 번에 나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어려워요 아 네 이렇게 몸이 안 잡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 얘들은 잡기가 어렵죠 좀 제발 나왔냐 아 안 돼 얘 안 잡힌다 큰일 났다 잘못 들어갔다 제발 어 나이스 그냥 잡아야겠네 어 그러니까 팝이 좀 이상해져긴 했어 자 이러면 피카수 잡을 각이 나오죠 그렇죠 와 또 꼬리등이에요 딱 물통 딱 잡으면 아 치킨이 좀 많이 넣네 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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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찔러버렸어 어 그래도 가져가 좋습니다 아이고 희 눈은 히티 안 걸리게 잡아야 되는데 어 이거 쭈으면 안 걸릴 것 같긴 해 응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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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높이 가면서 끌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나? 아니 아니요 저 건드려도 어차피 다시 똑같아치지 않을까? 알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주면 뭐 논레이지 좋으니까요 잘 나와라 머리 잡아서 조금만 빼고요 약간 쪼글 콩약 집게가 약간 벌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두꺼운 부분을 잡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얇은 부분을 잘 못 잡고 두꺼운 부분을 잘 잡아요 아까 얘 보니까 뒤집게 되던데요 몸은? 어 뒤집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요 조긋게 잡아서 뒤집기로 놓지 말고 제발 아 놓는다 놓는 놈이다 여기 다시 여기서 아 야야야 놓는 놈인데? 다시 아 잠깐만 놓는 놈이네 계속 어 그래겠네 어차피 눈으로 보면 넓어졌어요 안 될까? 왜 이러지? 아 이거? 아 안돼 머리 어 끌당끌당 뒤로 가서 가져가서 끌당 끌당 어 끌당끌게 머리는 잘 잡긴 했어요 오우 됐다 오우 됐다 톡 이게 약간 눈 눈치가 알바에 걸려가지고 어 어 아우 잠깐만요 할 수 있어 아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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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누르기 해야겠다 오케이 오우 어 약간 조금씩 흐드러지는 것 같은데? 아니 지금 탑이 이상해 탑이 망했어 이게 이상하게 누워가지고 진짜 안 잡혀 안돼 안 잡히네 이거라도 박아 넣어야겠다 음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응 누구 안 잡혀? 응 안 잡혀? 진짜 안 잡힐까? 누구누구 침낭추 이거 가지고 싶어서? 어 머리가 좀 더러운데 인형이 어 그래 열쇠를 한 번 건드려봅시다 어 귀여워 8번 열쇠 몰랑이 열쇠 몰랑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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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 다져갔고요 8번 열쇠 여기서 열쇠 박스를 공략하는게 맞겠죠? 어 논누 위치 인식을 흘리지 마라 아 기장에 하자 걸렸다 논누 위치만 안걸려 아이고 아 못 잡을 것 같아 논누 위치만 안걸리면 되는데 아 서졌다 아 나온다 어 일단 8번 몰랑이를 넘기자 어 어 그럼 8번이 바뀔 것 같지? 아 근데 여기 놓는 범일 것 같은데 될라나? 아 놓는 범이야 어 톡 좋아요 요리조리 조심히 해보면 어 8번 라이언 벽식이에요 어 좋아좋아 괜찮네 어 인형은 약간 고생했지만 열쇠는 뽑아간다? 아니 그냥 한 장만 틀어줘야 될까? 아 살짝만 그냥 들어? 아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될 것 같기도 하네 희동이 머리통 찌르면서 사고 내려가면 들어 살짝 어이구 안되네 안되네 두윤이식 공략 실패 이야 역시 오리조리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아니 그 타이를 걸어서 아니면 어 어 나 타이를 걸어서 어 어 살짝 이렇게 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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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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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? 더 더 더 더 내려가 좋습니다 안 돼 안 돼 뒤로 오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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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행이다 아니 지금 탑이 앞에 너무 많아 인형이 이게 아 잘못 설계했어 애초에 좀 뽀뽀했었어야 되는데 뭘 뽀뽀해 앞에 앞에는 좀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리를 안 하고 했나봐요 정리할 게 없어 잠시만 직계 안 들어가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크리 직계가 안 들어가 그냥 내려가오는 거 같은데 어 직계가 들어가야 내려였네 어 아 잠깐만 알겠다 드디어 들어갔네 그만해 가자 가자 네 여기 문눔움이거든요 일단 좀 앞으로 땡겨줄게요 네 아이고, 지피가 많이 걸리네. 아 이거는 딱 몸통 가면 잡기 힘들겠다. 여기가 전체는 없는 구만이네, 이쪽 뒤쪽은. 응. 그냥 무조건 끌어당겨야 되겠는데, 앞으로 뽑으려면. 그쵸? 이 중형 꺼볼까? 이 중형 꺼볼까? 저거는 위치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. 응. 자 일단 꺼내볼게요. 그 아까 레몬한 지방이. 하나. 하나, 둘. 곧 끝날 것 같은데? 아 오케이, 끝. 아 오늘 많이 못 뽑았다. 그러게. 아니 이게 탑 쪽에 너무 다 방해하고 있고, 약간 그래가지고. 그래도 뭐 오늘 멸망은 아니니까, 열쇠도 하나 뽑았고요, 팔 것. 예전에 열쇠는 안 뽑았는데, 오늘 운 좋게 딱 잘 나왔네요. 아 좋아 좋아. 자 열쇠 상품은 이렇게 라이언 벽시계. 네, 그리고 중형까지 요정간에 이제 뽑았는데요, 다음에 도전할 때 좀 더 많이 뽑는 걸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탑을 좀 더 잘 설계해서 또 한번 잘 뽑아야겠다.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핑계 핑계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, 오늘 뵙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